황금나무 CAS-C-A-B-L-A-T-H-E-V-E-T-I-A 이 식물은 모든 부위가 독성이 있으며 특히 씨앗과 잎은 섭취 시 심각한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심장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독소를 포함하고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. 아사시어 N-E-R-I-U-M 올리앤더 이 식물의 모든 부분은 독성이 강하며 섭취 시 심각한 심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심지어 연기조차도 독성을 지니고 있어 취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캐스터 오일 플랜트 R-I-C-I-N-U-S-C-O-M-M-U-N-I-S 이 식물의 씨앗은 치명적인 독소인 리신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 시 매우 위험합니다. 리신은 매우 강력한 독소로 적은 양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. 버터플라이 PC-L-I-T-O-R-I-A-T-E-R-N-A-T-E-A 이 식물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. 주로 차나 음식 색소로 사용되지만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. 하와이안 아카시아 어케이셔 KOA 이 식물은 접촉 시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수액이 피부에 닿으면 발진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불독 아카시아 어케이셔 NILOTICA 이 식물은 가시와 독성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섭취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양기비 ARG의 모헨이 멕시케너 이 식물의 씨앗과 수액은 독성이 있으며 섭취 시 심각한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이 식물들은 하와이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접촉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특히 아이들이나 애완동물들이 이 식물들에 접근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. 이 식물들에 접근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.